2660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 이 새끼 차는 타기가 싫어 더럽어가지고 밥하고 국 밥 안 차리났나 이만 사람 불러놓고 어? 반찬 뭐 있는데 삼겹살 보자 이야 지기네 내일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좀 기쁘는데 먹지마라 이거 개또라 이 새끼네 저 내일만 먹을게 니는 육개장 쳐먹어라 이야 삼겹살 와 동태탕 확실히 이 모친 밥상이 틀리네 어? 마누라 밥상하고 모친 밥상하고 좀 다르긴 다르네 이거 김장김치가? 뭐? 나는 국하고 밥하고 거기에 갔는데 ㅋㅋㅋㅋ 납불대 hjälpt 그에다 납불대 아 내일만 오 어 오늘 진수성 차이네 먹자 띄워 먹냐 이거 띄워 먹냐 띄워 먹냐 띄워 먹냐 센식기간이네 진짜가? 센식기간이라고? 센식기간이라고? 센식기간 맛있다 맛있다 뭐 좀 맵지? 닭산이 맵다 닭산이 맵다 아, 또는가스하나 알겠습니다 어우, 그렇죠 봐봐. 여기 가 HOLIDO 남은 제 hogs 에잠때문가 뭐가 안 돼? 이것은... 앞다녀爸obile 하늘필 archaeological 하늘필후 고기, 고기, 고기 그냥 고기보다 싸우는건 대패 이게 낫다 그냥 고기는 딱딱해지고 전쟁돌림한테 말랐다 먹어 와 오늘 진짜 피곤한다 근데 진짜 아직까지 안잤나 근데 한심도 안잤나 잠 안 나오더라 온전은 많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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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코로나 언제 끝나 오늘 그 몇 명 됐어 주말 효과를 좀 들어 들었을 때 조금만 줄어들면 또 주말 요새 뭐 이제 뭐 또 줄어든다면서 또 간다 이거 강릉 강릉에 참 매진 왜? 해고 싶어 아 크리스마스 있다 이거 맞대 크리스마스가 문제네 아 그래도 크리스마스 좀 그렇다 치고 완전 그냥 그 좁은데 뭐 이쁜다 이거 바닷가야 그래 많이 안 와 아니 서울에서 강릉 가는 열차가 매진이니까 뭐 이동이나 하겠나 전부 바닷가 보고 돌아뿐 뭐 이동이나 하겠나 진짜 큰 문제다 야 밥 물어 갔다가 그 식당에서 확신자 왔다 갔다 해봐 뭐 안 찝찝하겠나 아 그냥 공포 이쪽으로 심한 관계 뭐 뭐 뭐 뭐 뭐 뭐 이 김치 넉넉넉한 공기가? 아니지? 이게 작은 것 같다. 근데 맛있네. 봐봐. 남은 양쪽에 선을 넣으면 안 되는 거 같다. 아 잘 먹었다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아름다운 자막가 포함하고 Authentic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외모 신선하올 결정 금방 din